안녕하세요. 사회바득입니다.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1급 문제인데요. 지금 100이 이 동그라미로 필살 치중을 해왔습니다. 이 수에 대해서 응수를 제대로 해야만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떤 수가 있을지 보겠습니다. 일단 이 수를 끊어야겠죠? 이렇게 끊는 게 일감인데 100이 끼워갑니다. 흙이 끊어서 이거 양자충이 아니죠? 너무 쉽게 살 수 있나 싶었는데 이곳을 끊을 때 100이 가만히 뻗는 수가 있습니다. 따내면 이곳을 넘어가서 절묘하게 흙이 어디도 둘 수가 없죠? 이쪽을 치받고 여길 끊는 수 실패입니다. 그렇다고 늦춰두기에도 쉽지 않죠? 이렇게 늦춰두기에는 찝어서 바로 넘어가 버리고 이곳을 두더라도 치받아서 안됩니다. 결국 첫 수는 이 수란 얘기인데 이 다음이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. 100이 이곳에 끼워올 때가 문제인데 아까 단수 치면 뻗어서 안됐죠? 그러면 이번에는 적의 급소와 나의 급소 이쪽을 치고 싶지만 이으면서 또 단수입니다. 딴 애도 이으면 아무것도 안되죠? 여기 둘 때 밑으로 치는 수도 안되고요. 여기를 끊을 수도 없고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이 장면에서 아주 좋은 수가 있습니다. 영상을 한번 멈춰보시고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장면에서 모든 수가 다 안되지만 가만히 따내는 수가 정답입니다. 100이 다음에 둘 수 있는 수가 없어요. 여기 이으면 끊어서 양자충이 아니죠? 흙이 살았고요. 그렇다고 여기를 뻗으면 지금 이쪽 잡으면 이렇게 걸려들지만 지금 이쪽 잡는 게 아니라 이곳으로 단수 치고 넘어갈 때 뒤로 단수 치면 흙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. 첫 수는 굉장히 쉬웠지만 세 번째 수 공배 같은 이 따냄수를 보는 게 핵심인 문제였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. 지금까지 사이바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